아침마다 울어 내가 죽겠네 이거 끌지마라 좀 시끄러워 죽겠다 새벽 3시부터 오늘 안녕 굿모닝 여기 필리핀에 있는 바쿨로드라는 곳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필리핀 망고가 세계적으로 가장 달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지금 페스티벌 하는 귀마라스 섬에 있는 망고가 가장 달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망고도 좋아하고 해서 축제 여러가지 한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실내는 깔끔하네 엄청 되게 깨끗합니다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도 보면은 배가 비즈니스 있고 일반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석으로 끊어봤어요 에어컨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타는 거를 그대로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배가 생각보다 여기 막 크진 않고 제가 생각해도 대형 페리 그런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아담한 느낌의 보름페리 같아요 오늘 나이니 오빈에 업스러워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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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가 오픈이구나 야아 여기요? 아하 여기 의자가 무슨 약간 이런 막 대나무 같은걸로 이렇게 아니 현지인들이 많이 타는 걸 예약하려고 이걸 탔는데 이건 현지인도 안 타는 배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형님이라고 자석이 한 20%도 안쳤어요 네 뭐예요? 아 Or.... just onion cracker onion cracker yeah it's a chicken 맛있어 망고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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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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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고마워 와 신기하네 여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망고 쉐이크 망고 쉐이크 보고파요 보고파요? 망고? 보고쉐이크 코코넛 코코넛 45 오케이 아 아 배라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물고기 마시네 아 예예 헤이 헤이 아하 우리 함께 오이 드라이 네 고마워 안녕 잘 감사합니다. You guys, you can? I like it. Ah, it's your car. Yeah, we have a car. Just a small one. Oh, yeah. Sorry, sorry, sorry. Okay, okay. See you, see you, see you. Sorry. Sorry, brother. Bye bye, 형님. See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You're so calm and joy.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h, it's really nice. Ah, it's so cute. Mango. Mango is here. Ah, Mango is here. Excuse me? Hello. How can I eat mango? Ah, okay. Thank you, thank you. Ah, it's really delicious. Where are you going to take your picture? My picture. What? 10 pesos. Okay. It's really delicious, clearly. Alright, definitely. Wow, it's really delicious. I like them. Too much.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nice to eat mango. It's really nice to eat mango Thai tea, but it's really sweet. Oh, good! Do you see?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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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거 꼬다미 더 싶은데 망고페이스 나이키 모자 쓴 꼬마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이쁘다 비어 앤 원 랩 포크 요건 앞에서 삼겹살처럼 콕던데 완전 삼겹살이랑 맛도 같고 관도 잘 되어있어요 근데 저 영광님은 지금 모든사람이 다 즐거워하는데 한 30분 뒤에 얘기하고 있네 이제 뭔가 시작하는거 같아요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엑소?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여기 오리가 살이 들어있는데? 네? 이걸 왜...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네, 닥 엑소 네, 닥 엑소 닥 엑소 일단 국물부터 말도 안되게 비리고 그냥 냄새부터 그냥 이미 그냥 미쳤으면 너무 비려요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닥 엑소 제가 옛날에 뭐냐 무슨 몽골에서 눈알 먹어 눈알 눈알보다 더 빌려 이게 아, 배틀 뻔했어 진짜 진실 집중 뱀 엑소 마지막으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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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팀 그리고 지금 가야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나은 춤재는 재밌었어요 저는 비원우가 뽑은 사람들도 되게 친절했고 엄청 재밌었어요 규모도 큰 애 생각보다 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 안녕! 아, 왜 걸어? 랍스? 아, 너무해 여기가 뚫려있네? 아, 노 모스키토 아, 너 모스키토 너의 전기판을 바꿔야해 네, 그래서 노 모스키토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물을 이용해 물을 사용하여 물을 사용하여 물을 사용하여 물을 사용하여 아 너무 잘 됐는데? 너무 피아어롭다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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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이 날이 되었고, 밤이 날이 되었죠? 네, 다행히 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모든 것이 좋고, 온도가 좋고, 온도가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여기서 보러 왔는데 밥 뷰가 죽이는데 지금 불 치는끼러 타다 동네에 개들 다 왔네 밥 물어 진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아침밥 뷰입니다 진짜 이런 식기들이나 이런 것도 너무네 스타일이야 너 그러고싶어 밥을 왜 먹는다고 그러고싶어 너 그러고싶어 밥을 왜 먹는다고 그러고싶어 그런 눈으로 고기 맛은 우리나라의 갈비찜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짠 느낌? 간장 베이스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고기 맛은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런 동남아 향신료 냄새가 전혀 안나고 되게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그냥 정글이네 정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어우러지는 공간 필리핀 사람들 되게 순한 것 같아 되게 잘어주신다 전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는데 집에서 조금만 나오니까 이렇게 관광지네 사람들 이렇게 있네 웰컴 투 귀시 귀시 라이트하우스 오 뭔가 느낌이 좀 있네 되게 그냥 허물어진 집 정도로 생각했는데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가 뭐지? 라이트하우스 아 등대 그 등대 라이트하우스구나 되게 그런 막 영화 세트장이나 옷이나 그런거 광고같은거 찍으러 오기에 되게 좋은 느낌의 세트장 느낌이다 이게 등대구나 여기 못 올라가나? 여기 못 올라가네 계단은 있는데 계단이 다 부쳐져isse여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뭔가 저런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 딱 들어는 딱 그런느낌 표토존 iettelia 망고, 연유의 슬러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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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쉬 안녕,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다 좋은데 끝에 비닐료를 계속 입으로 빨아야 돼가지고 이게 좀 볼론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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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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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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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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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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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럽다. 이 구석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쏟아본다. 아 너무 시원하네. 아 여기 딱 좋네. 구멍 있고. 공굴같이. 아 귀여워. 하루 봤더니 어디 뛰쳐나오는 것 봐. 안녕. 하루 봤더니 이렇게 보고 싶었어. 하루 봤더니 이렇게 보고 싶었어. 하루 봤더니 이렇게 보고 싶었어 어떻게 해? 하루 봤잖아 우리. 하루 봤더니 이렇게 보고 싶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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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기가 자크가 고장나가지고 모자 써지도 않고 이거. 어우 아파. 과연 실이야 이게? 오. 티슈. 야 이거. 야 이거. 야 잘못 땄는데. 노 티슈. 티슈. 티슈가. 티슈. 티슈가 이런. 빅쩨 빅쩔 똥나고 왔는데 빅쩔 진짜 빅쩔 빅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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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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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갓바이 한국 사람 처음 봤대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좋아하시네 빅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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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는 이번에 필리핀 초단기 2주왕 연수를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뭐 필리핀은 언어오수 되게 좋았는데 특히 마지막에 그 귀마라스 섬 여행이 되게 좋았어요 로컬 사람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뭔가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런 정이 있었고 되게 카메라 보고 좋아해주는 이런게 되게 재밌어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필리핀 박블러드 공항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김정은 김정은 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